네, I get it 자, to anyone!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준비됐나요? You look so dumb right now Standing outside my house Trying to apologize You're so ugly when you cry Just cut it out And don't tell me you're sorry cause you're numb Baby, when I know you're only sorry you got caught But you put on quite a show You really had me going But now it's time to go Contents finally closing That is quite a show Very entertaining But it's over now But it's over now Don't wanna take a bow Oh, no, no Grab your clothes and get gone Get gone Gotta hurry up Before the sprinkles come on Talking about Girl, I love you You're the one This just feels like everyone Please, what else is on? Oh, oh So don't tell me you're sorry cause you're numb Baby, when I know you're only sorry you got caught Oh, oh, oh But you put on quite a show But you put on quite a show You really had me going But now it's time to go Hotels finally closing Hotels finally closing That is quite a show Very entertaining Very entertaining But it's over now But it's over now But it's over now Don't wanna take a bow Oh, oh And if I were for the best I could to you For making me believe That you could be faithful to me Then here you'll see Oh, oh I'm on the run of applause Standing ovation But you put on quite a show You really had me going But now it's time to go Curtains finally closing That was quite a show Very entertaining But it's over now But it's over now Don't wanna take a bow But it's over now Thank you Thank you Wow 최근영씨가 노래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데요 2NE1 와 이런 노래도 좋네 지금 이렇게 손주창씨한테 문자가 왔어요 2NE1 라이브 너무 잘한다 어제 우리랑 비교되겠는데 좀 감사합니다 어제 터플루 김민종씨랑 손주창씨 나오셨거든요 저도 팬이었어요 근데 팬이었어요? 팬이에요 제 나이가 들쩍 나는군요 그래서 너무 잘한다고 응원 문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창이 오빠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더블루 파이팅 네 하나 둘 셋 더블루 파이팅 지창이 오빠 파이팅 파이팅 이렇게 또 방송을 들어주시고 자 그러면 2NE1이 남았죠? 자 하나 둘 셋 네 니가 좋아 이렇게 한번이라도 고백을 받거나 고백해본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음 넘어 하나 다시 하나 둘 셋 NO 고백을 해본 적은 없어요? 해본 적은 없는데요 받아본 적도 없고? 네 정말? 봄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 받아 봤어요? 제가 고백을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 고등학교 때 네 누구한테?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저는 약간 성격이 뭐 여자라도 뭐 어때요? 그렇죠 좋으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은 있어요 아 근데 그 고백이 받아졌었어요? 네 오 그치 그치 하지만 사귀지는 않았습니다 아 예 그런건 뭐 알고 싶지도 않아요 아 아 이제 원이 남았어요 하나 둘 셋 원 원피스보다 나는 바지가 더 잘 어울린다 하나 둘 셋 예스 다 예스인가? 누가 노였죠? 봄은 노 봄은 다리가 너무 예쁘니까 네 지금도 막 예쁘기 때문이죠 네 그쵸 팬츠를 입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원피스도 너무 잘 어울리겠네요 네 근데 우리 투애니오는 네 분들이 다 막 마르고 아 요즘은 다 이런 몸매인가요? 하여튼 몸매가 다들 예쁘니까 어 원피스 바지 다 어울릴 것 같아요 그쵸? 네 민지양 그쵸? 네 민지는 원피스가 좋아요 바지가 좋아요? 저는 바지가 좋아요 바지가 좋아요 네 오늘 그 스니커즈 누가 사줬어요? 어 협찬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자 투애니원도 다이어트를 하나요? 네 네 저희는 운동을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아 운동을 좋아하니까 네 자연스럽게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네 네 여러분 산드라 박이였어요 네 자 다음은 투애니원은 뭐뭐다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네 좀 갖고 계세요? 자 몇 개 소개해 주세요 우리 봄부터 할까? 네 번호 7355번인데요 네 투애니원은 매운 닭발이다 왜요? 매워도 자꾸만 먹게 되는 끌리는 맛 아헤이이 맞아요 맞아요 좋은 닭발을 계속 먹게 되잖아요 투애니원도 핫하지만 자꾸 끌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자꾸 끌리는거 이거는 어떻게 뭐가 없는거 같아요 자꾸 끌려 자꾸 끌려 산다라 szándalaba 네 537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투애니원은 소다 왜요? 앞으로 가요계를 이끌어 가야 하니까 성실함이 보이네요 그렇죠? 자 세일은? 네 저는 21은 커피다 왜요? 검은색을 상징하는 힙합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달콤 쌉싸름한 여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보내주셨어요? 1405번님 네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 민지야 8518님께서 21은 기계다 왜요? 어디까지 발전할지 알 수 없어서 기대된다 근데 그걸 기계라고 하셨나? 네 자 또 나도 갖고 있어요 아 이건 나는 질문이구나 자 그럼 질문을 볼게요 유진희씨가 우리 씨엘양이 컴맹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아 정말? 신선하다 진짜? 네 왜냐면 씨엘양이 너무 연습벌레에요 연습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TV도 잘 안보고 인터넷도 잘 안해서 네 잘 귀엽죠? 컴퓨터 알려주실 분 주를 쓰네요 주를 쓰시오 자 그리고 우리 민지양은 막내라서 애교도 많을 것 같은데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박은정씨가 보여줘 보여줘 근데요 애교가 그쵸 있죠? 많죠 네 보여주세요 자 우리 애교 다야언니 다야인언니 보미언니 사랑해요 저것도 따라할 수 있거든요 다야언니 채인언니 보미언니 아 예 아 예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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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경씨가 첫 방송 이후 TV 화면에서 본 본인의 모습을 보고 느낀 점은? 어땠어요? TV에 보고는 모니터를 가장 먼저 한 것 같아요 예예예 아쉬운 점도 많았고 그랬는데 일단 느낌은 실감도 안났고 화면이 이상하게 나와요? 아니면 제대로 나와요? 자기 얼굴들이 좀 부하게 나오긴 해요 와 내가 저렇게 부했어? 이런 느낌 바로 다이어트 들어갔고 하하하하 김효옥씨가 시엘양은 쌍꺼풀 없는 눈이 너무 매력있어요 따라와 한 번만 해주세요 하셨어요 네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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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하셨죠 네 자 우리 그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박미희씨가 멤버들 각자 많은 닉네임 벌써 팬들이 만들었는데요 꼭 불리고 싶은 닉네임이나 마음에 드는 닉네임이 있나요? 저는 깨방정다라가 마음에 드는데 아 이렇게 다들 해주셨어요? 네 깨방정이라뇨 저 감옥한 여자에요 하하하하 깨방정이구만 자 우리 오늘 아 정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확실히 사람들이 열광할 땐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네요 우리 귀여운 봄 네 별이 상큼인 달아 네 그리고 어 포스가 느껴지는 시엘 네 우리 막등민지 네 이름하여 투애니원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렛츠고 투애니원 자식 먹여 살리자고 아둥바둥 집장만의 학비 마련까지 어느 날 결혼한다고 짝이라도 데려오면 걱정부터 앞서는 거 알아? 너도 살아봐 고운 주름 지키며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참 아멘